오 오 야 패턴 지려 오 패턴 지려 오 한대라도 맞으면 죽는다 오 오 오 오 지려 패턴 됐어 살아났다 오 지금 파는 거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오 야 내가 배인 거 아니냐 방금 네이트도 배였네 배 쌤 형이 딱 주네 마지막 칼을 자 간다 어 버튼 액션이다 어 잠깐만 자 막아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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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해답을 찾았네 어... 저거 떠트렸네 형 못가는거 아니야? 형 제발 형 안돼 아니야 아니야 여기까지 왔잖아 아무리 형제가 저거해도 그래도 왜이래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같이 보물을 찾고싶었을 뿐이야 집착이유가 없었단 말이야 아 이거 어떻게 두고가 말도안돼 나 절대 못두고가 난 나 여기서 죽을거야 나 여기서 선택지 나면 열어면 나 여기서 죽을거에요 나 나 내일 또 죽일거야 나 절대 못버려 아 이게 물이 나오게해서 물이 나오면 이게 더 가볍게 되나요? 더 무겁지않을까? 빠졌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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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도 다 꺼지겠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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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져? 아 원래 가벼워져? 아 나무가 물 위에서 뜯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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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네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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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아 그러네 오우 잠깐만 그러네 형 위치가 위험한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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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오우 오오 오오 오 오우 오우 네잉 네잉 오 오우 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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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ven cat 아 으 휴 슈 레 glorious 어 왠지 샘이 중요한 해적왕의 유품을 하나 가져왔을 것 같아 주머니에서 꺼낼 것 같아 어 뭔가 그치 갓래나 존재 비행기 안에서 보는 건가 본데 어 이거 언차티드 테마곡이다 피아노곡으로 만들었네 언차티드 메인 테마곡이야 이거 피아노곡으로 되게 느리게 만들었네 순간적으로 언차티드 테마곡이 나왔네 이게 언차티드 테마곡인데 둘이 친해짐 둘이 친해짐 네 마지막 언차티드의 작품이네요 아 과거얘기 네이트 과거얘기 네이트는 비대야다 응 응 응 어, 담배 만족이 안 돼? 더 여행하고 싶어 얘? 그 same feeling sometimes you just gotta choose what you're going to keep and what you're going to let go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결국 똑같고 느끼는 마지막 기분이 아, I left the couple out there, well, thank you Oh, that's, that's our ride Yeah, uh, Sam, come far I'm sure I have a little brother Listen, you don't do anything I wouldn't do, alright? Get out of here, Remus 결국 찾아놓고 아무것도 못 챙겨놓은 거는 똑같네요 모든 시리즈가 다 그래서, Uncharted 1, 2, 3, 4가 꼭 유물은 찾아 보석 다 찾고 나중에 결국 그게 다, 무, 무너지거든 So, 빅터 What's next for you? 어? 둘이 설마 동업? 왠지 느낌이 그런데 Well, before I got dragged into this I was working on a business team or so I was working on a business team or so I was working on a business team or so So, sorts, um Um Dangerous? Yeah, with these people, yeah, it's up there Well, I just so happen to know a certain someone recently out of prison who might be perfect for this kind of work Um, I don't know, is he trustworthy? More or less As is Portuguese Portuguese When you're married, you're married I'm married I'm married I'm married I'm married You're married How long before you get married? That'll do Come on You got any more of those, guys? Don't push your luck You got any more of those, guy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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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y never had a break Well, I beat them That's right Huh Huh Alright, I beat them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Are you planning on? What do you plan to start? Oh, even better I'm on the verge of selling Jameson and Marie 내 준비 구맨? 응 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전한 것 같아요. 아직도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과를 통해서 의뢰적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저는 그냥 릴라이팅을 하고 관리하고 가고싶은 모든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이곳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아, 너희야 미친 뭔 소리야, 이게 아, 정말? 아, 정말? 잠시만, 제이미슨 이 회사 너가 가지라는 건가? 깜짝이야, 형님! 헤이 안녕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뭐 하는거야? 그냥 내가, you know,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겠지 아, 이 회사에 사는 거야? 오케이, 완벽해 이게 진짜 진짜? 사는 거야? 그럴 돈이네? 얘 꺼 냈어? 알겠어 하이 하이? 제이미슨 마린을 구매하는 거야? 저희는 제이미슨 마린을 구매하는 거야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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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루이머가 말레이시아의 사업을 듣고 말레이시아의 사업을 듣고 간랜하네 구이 개잘 돋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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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지? 네 학법적으로 뭐 땄나 봐 아..말레이시아 건 뭐 혹은 하법으로 땄네 와..진짜 간랜하네 이거 회사도 사고 매수까지 해가지고 비즈니스 다 땄어요 그래 같이 함께하고 계신다봐 이 여자도 평범한 그런 관계로 있기에는 그치 남편이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스트레스 다 풀어주고 그러려는 거지 사장님 뭐야 이걸 챙겼어? 그래서 돈이 난 거야? 그런 거였어? 완전이다 인생 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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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부터 죽는 게 그래 내가 이 말이야 평범한 삶을 살기에는 안 맞아 얘네들은 그래 아니야 깨달은 것 같아 그때 같이 다녔던 그 추억이 그래 이거 봐 우리의 그 추억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완전히 사랑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정의적인 방식으로 활동할거에요. 그리고 저는 모든 촬영을 할거에요. 저의... 정말 비싼 게임을 할거에요. 간네나의 본동을 깨웠다. 그로리가 있나? 당연하죠. 왜요? 저는 책 작업을 할거에요. 내가 할거에요. 이제야 즐기는 느낌이다. 둘이 결혼하고 재밌게 산다. 정말? 정말? 아니요. 나도 결혼해서 하고싶은 일을 하고싶다. 서로 즐겁게. 3. 11. 내가 올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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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